신랑 명호 출신이 되저래 명호 출신이 되저래 명호 출신이 되저래 강정이신 분들의 공연이 되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내용을 생각하는지 않나 몇 분이나 얘기하느냐 저도 눈치 있고 교양이 있어서 길게 얘기 안합니다 여기 동네서 순서에도 끝머리에 23배 차인지 뭔지 몰라서 겨우 턱걸이에서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는 격려사 승리이스 참가하시고 다만 인천은 틀림없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어디가서든 자식도 동달하선 인천에 있는 여기에 사는 모든 신을 보는 축복받은 사람들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천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나를 변환한 절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라 그리고 승리계의 빛을 바라든 변환한 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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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포착시간입니다 이종용 감독님 서명